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팔란트 오늘 서다키 병원의 질럭 때문에 왔다가 오는 길입니다. 갔다 오셨어요? 괜찮대요? 네. 방광암 수술 받으신 거? 네.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검사해야 된다. 5년 동안? 방광암하고 전립선 같은 수술을 하면 발기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원하고 있던 바로 옆에 또 전립선 환자가 있는데 담당 치료의사하고 친구들하고 옆에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내일 퇴원하는데 가까운 친구니까 와가지고 자꾸 자주 방문해가지고 일회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태우는 매를 하는데 이제 발기가 안 된다. 이제는 그걸 네가 염두에 둬라. 그래서 나는 옆에서 듣고 나는 방광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뭐 이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당당 교수가 수술하고 나서 발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귀찮게 했는지 수술하고 지나고 보니까 아예 힘이 없는 거예요. 수술 전에는 잘 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한 거라서 전에도 뭐 총각때도 빨득하게 자신이 없었어요. 친구들 보면 뭐 손을 보면 빨득빨득 하는데 나도 좀 저기 서봐서 얘기했는데 아 이제 나이 됐고 그러니깐 같이 뭐 그런 데로 뭐 배가라도 먹고 조금 탕후도 해지만 했는데 이게 소변을 누르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성기면은 닮으면 한 번에 털면 깨끗한데 단 옷도 한 데다가 팬티 내놓고 하면 꼭 찔리고 속에 남아야 아주 고민스럽고 아주 저 그랬는데 아 이거 수술 다 하고 나니까 거기 딱 서시는 거예요. 야 힘이 딱 생기니까. 여기 전에는 밑에 뭐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강요가 없었는데 이게 하니까 무치한 게 아니라 남자의 무게중심이 딱 잡는 것 같은 게 너무 좋다고. 해보기 괜찮았어요? 그래? 야 나는 뭐 해보고 괜찮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남자 이런 성기 그런 힘을 좀 갖고 싶은 게 내 꿈이 됐는데 야 이걸 뭐 한 20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너무도 더러워. 선생님 워낙 원래도 사이즈가 되게 좋은 편이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내가 사이즈 크다 이런 거는 몰라. 나는 더 큰 편이시거든요. 지금 길이도 그렇고 높기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연습 잘 되기 때문에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한 두 번씩 했는데 목욕탕에 이제 해온 전에 매일 가니까 목욕탕에 가서 해요. 뭘 목욕탕에서? 네. 가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거 세워 놓고 이거 펌프질 해놓고 이제 뭐 이제 하고 다 하다고 하면 10분 있으면 가잖아요. 그거 이제 하고 이러는데 볼 때마다 할 때마다 보면은 야 내 물건 내가 봐도 참 만족스럽다 좋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다 끝나면 이제 수축시켜가지고 탕에 들어가면 뭐 전혀 몰라요.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들었지 않았는데 정도까지는 뭐 원체 좋으니까 그쵸. 하지만은 그거 누워가지고 뭘 물어보면서 아주 그 깜짝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뿐 나는 세계 남자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뭐 뭐 민간제 뭐 뭐 약 먹고 좋아져 이러면 뭐 이러면 또 누가 먹었니 또 어떤 게 옛날에 귀가 짙다는데 요즘은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았지. 결국 백날모가 봐야 그렇고 야 그래 옛날에는 이런 기분을 못 느꼈거든요. 젊었을 때도. 야 근데 요즘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꽉 이렇게 뿌리를 누르고 까져 보면은 뭐 옛날 길고 대고 하고 또 굽기가 이래고 내가 봐도 너무 좋더라구요. 아무튼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사이즈가 좋으셔서 원체 선생님이 있다는 기본이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인터넷에 봤다라 안다고 이럴 때는 그냥 듣기만 해도 실제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제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 꼭 남자 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의욕을 못 느꼈는데 저도 뭐 이걸로 알기로는 박농암 수술하고 나서 또 요양하러 저 어디 저 경상대 은양 어디 저리 그거 갖고 그거 한 달 있다 이라고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에 보다가 처음 딱 보는 게 선생님이 세 번 읽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야 그럼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이제 그 분들 것도 이래 보니까 아 뭐 성감이 똑같고 뭐 티가 안 나고 다 이러다가 아 저런 게 있구나 꼭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도 몇 개월 좀 걸렸습니다. 제가 비용을 좀 마련하나 그래가지고 요즘 뭐 단단한 걸 지나도 딱딱하다고 피하는 게 더 많아요. 아 야 좌우 좀 단단하고 쎄다 그 정도는 이제 뭐 기본인데 아유 이 스스로 단단한 걸 넘어서 딱딱하다고 피하는 게 될 거 같은 정도로 얼마나 강직한데 아 너무 좋아요. 살이 좀 빠지셨죠? 아 빠졌어요. 빠졌어요. 제가 이게 어둠도 마침도 한 시간씩 하는데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체중이 많이 줄으신가요? 예. 몸도 가뿐한 게 좋고 모두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제가 수술 끝나고 한 6개월 뒤에 정도 뵈면 이전보다 뭐 주관적으로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혈당이나 혈압 같은 것도 좀 더 조절이 된다 혹은 체중도 많이 줄고 이게 남자들은 삶의 활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 하고 되게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요. 없으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맨날 밤늦게 자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잘 돌아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건강하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몸이 건강해야 뭐 여자를 만나도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만나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기능만 보고 수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는 이게 아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유 뭐 건강에 대한 수단이 없죠. 이게 남자에게 뭔가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게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갖고 보니까 여자가 뭐 크게 뭔가 이렇게 여자가 두렵구나 뭐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보나 언젠지 오라는 그런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나의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유 막 그런 그게 생기니까 사람이 어떤 좀 절제되어 있는 생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사랑심리가 묘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에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지냉양이 아니면 オー 아 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